무서워요 저기요 너무 잘 나온다 오늘은 제가 모십니다 무서워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오늘은 서울 근교 용인으로 드라이브를 할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뿅씨를 모시고 직접 운전을 할겁니다 이 차는 제가 그린앱을 통해 전날 렌트한 아반떼인데요 무료로 되어있어요 요즘 여름휴가니 근교로 드라이브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자스러운 앱을 또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가져왔어요 더보기란에도 기재한 링크를 통해 빠르게 그린카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 후 간단한 회원가입과 면허정보 기입 후 웰컴 쿠폰팩 및 혜택이 이만큼이나 들어오는데 이정도에서 만족할거면 제가 소개하지도 않았죠 쿠폰등록영역에 24그린패스서머를 등록해주세요 그린패스 영구도 15,000원 할인쿠폰인데요 이 쿠폰과 함께 그린패스를 구독해볼게요 그린패스란 월 1회 이상 카쉐어링을 이용하거나 야근도 저녁 약속도 놓칠 수 없는 갓생러분이거나 싱글도 커플도 즐기는 프로여행 및 여가생활로거나 오늘도 출장해 내일은 차방인 바쁜 현대인을 위해 다양한 차량을 실속 혜택으로 영화나 쇼핑 등의 할인까지 받으면서 심지어 심야할증 걱정 없이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이에요 그린패스 영구독 시 멤버십 혜택으로는 24시간 무료 이용권이 무려 4장이나 발급되며 주중 심야 9,000원에 주중 주말 전 차종 대여요금 50% 쿠폰까지 제공돼요 이 외에도 구독자 전용 시크릿 제휴 혜택이 있는데요 롯데시네마 4,000원 할인권 2매 롯데홈쇼핑 엘클럽 무료 업그레이드 롯데호텔 제주 울산 숙박비 할인 세븐일레븐 인기상품 할인 등 매월 시즌에 밖에 업데이트돼요 저는 그린패스 연결제와 원결제 중 연결제를 선택했는데요 아까 등록한 15,000원 할인 쿠폰이 자동 적용되어 25,000원이 만원이 되는 매직 여러분도 이제는 그린카 앱을 통해 그린패스 구독하셔서 이 놀라운 혜택 전부 누려보세요 아주 긴장하셔가지고 저 운전 경력이 지금 몇 년짼데 용인 고가도로를 타러 갑니다 그린카를 이용해서 우리 여행룡님이 직접 운전을 하셔서 용인에 있는 대형 카페를 갑니다 안녕하세요, 로봇이 로봇이 과연 주차를 성공할 수 있을지 나의 주차실력이다 나의 주차실력이다 가는 길 엄청 예뻐 냄새가 좋아 가나슈 케이크랑 시그넷차 저녁식으로 다 먹었어요 너무 감성적이야 향실력이 아